그래서 여러분 감동이 되는 분이 있으면 특별한 사업의 문제나 사업을 위해서 또는 자녀를 위해서 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분은 감동이 되는 분은 제가 특별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행기 하나가 하늘높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 비행기는 네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조종사하고 과학자하고 목사님하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 소년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 그 비행기는 엔진이 고장나서 30초 후에는 추락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진짜 불행한 것은 그 속에 낙하산이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종사가 나오더니 이 비행기는 30초 후에 추락한다면서 낙하산이 이렇게 타는 거라면서 벌쩍 집어맥고 뛰어내려버렸네요 몇 명 남았어요? 3사람 낙하산은 2개밖에 없어요 전부 놀래가고 벙참고 쳐다보는데 과학자가 잽싸게 낙하산 짊어지더니 나는 인류 평화를 위해서 살아낸다면서 벌쩍 뛰어내버렸네요 누구누구 남았어요? 목사님하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 소년하고 둘이 남았어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초등학교 소년 3학년짜리 얼굴을 쳐다보고 시간은 자꾸 지나가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야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니까 네가 낙하산 짊어지고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초등학교 3학년짜리 소년이 목사님을 바라보더니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괜찮아요 그 하자세요 아껴 했는데 보이스크하고 배낭 메고 뛰어내렸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안 들려야 돼? 알렐루야 오늘 여러분 물질에 배낭을 메고 뛰어내려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명예건세 배낭을 메고 뛰어내려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이번 집회 기도에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슬기어 있는가 더 문제하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슬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대약이 깨끗이 슬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슬기어 있는가 다라운 죄 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슬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대약이 깨끗이 슬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슬기어 있는가 주여 주여 다라운 죄 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슬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대약이 깨끗이 슬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산에 역사를 일으키자 오늘 이번에 변화산의 역사가 일어나길 추구합니다 지금부터 한 18년 전 얘기인데요 욕하는게 아니고요 18년 전 얘기에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안 나를 음식점을 한 집사님은 목사님 큰일났어요 최저인건비가 올라가지고요 대책이 안 써요 그러시더라 그러면서 병신전이 지나가니까요 18년이 왔어요 속을 얼마나 웃었나 18년 전 얘기인데요 그때 제가 우리 백석대학교 학부 아이들을 개강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단의 백석대학교 학부 대학원생 연합집회 연합으로 개강집회 또 개강집회 한 세 번 네 번인가 했는데 제일 많이 내가 했는데요 집회를 나오고 있는데 40대 초반에 그걸 하고 있는데 오늘 전화 왔어요 우리 선교 본부에서 간사가 전화 가지고 목사님 저 알라스카 앵크러지 한인연합회에서 목사님을 강사로 주강사로 연합집회 강사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나같이 무명한 사람을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부르냐 유명한 분들도 많은데 그랬더니 국민일보의 30대 제가 수천 명으로 풍됐다고 가슴으로 무릎으로 두발로라는 목회 간증을 쓴 것이 있어요 그걸 책을 다 읽고 목사님들이 만장일치로 저를 강사로 선택해가지고 사모님하고 같이 오면 모든 비용을 체제비고 다 비용을 부담해 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기분 좋게 그래서 갔어요 앵크러지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연합회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구세군 목사님인데 두 분이 영접하러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다 준비됐다고 들었는데 한다는 얘기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다 준비됐다고 그래서 왔는데 그러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텔에 도착해서 숙소에 왔는데 연합집회는 이름은 거창한데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강사가 부대접을 받아 거창한데 개교회 집회를 나면 강사 목사님 기분 나쁘면 은혜가 안 될까 봐 신경을 엄청 쓰는데 이 연합집회는 이름은 거창한데 그런 게 좀 소홀해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 제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한 3, 40분 이상 한 시간 이상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명한 자가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거기 앵크러지 제1장로교회라고 제일 큰 교회에서 집회를 났는데 김명균 목사님이라고 거기 단임 목사인데 준비원장인데 자기가 준비원장이지도 몰랐대 제일 큰 교회인데 미국 교회한테 1달러 받고 1달러 주고 산 거래요 중고약은 안 그러니까 열 교회 목사님들이 동그랗게 대기실에 모여서 앉았는데 전부 다 얼굴이 근심 걱정이 많아 얼마나 모였을까 그 한인들이 한 5천 명이 사는데 주일날 예배드린 사람은 각 교회별로 다 합쳐서 한 900명에서 1000명이 예배드린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문을 기도를 하고 문을 열었는데 그 큰 성전에 입시 여접시 꽉 찼어요 그러니까 김명균 목사님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미국 교회는 본당보다 식당형 친교관이 더 커요 거기다가 프로젝터를 그 당시 말에 프로젝터를 쏴주려고 그래 그래서 미국은 카펫 문학을 그러지 말라고 그냥 막회사 집어넣고 그냥 바닥에 앉게 하라고 강단위까지 앉았는데 집회를 인도하는데 은혜스럽게 집회를 마지막으로 인도하는데 마지막 설교가 오늘 이 말씀에 변화산의 역사를 일으키자는 설교인데 감리교 부목사님이 할머니 안부를 얻어가지고 왔는데 앉혀놨는데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는 미국 병원에서 여러 번 종합검사를 냈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는데 앉혀놓으면 앉혀놓은 대로 있고 누워놓으면 눕혀놓은 대로 있고 움직이질 못한다는 거야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고 내가 통성기도 하고 다시 붙들고 기도했어요 붙들고 큰절히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를 뛰어다 하고 일으켰어 일으키려고 하니까 비틀거리니까 옆에서 목사님들이 도와주려고 가만히 계시라고 붙들고 예수님 일어날 줄 알았더니 일어났어 일어난 걸 또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어났습니다 이제 걷기가 없었어 그리고 예수님은 걸을 줄 알았고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따라서 걷기 시작해 그 영상 찍은 거 우리 자료실에 지금도 있어요 조서 뺑뺑 돌리면서 기저귀를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은혜롭게 집회를 끝나고 거기 한 맥켈리 산이라고 있는데 만년설로 덮여있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을 경빙기를 대전해가지고 우리 부부를 구경시켜주겠다고 했는데 한 30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거기 이렇게 산악인들을 거기서 그 맥켈리 산을 정복하다 죽은 사람들 산악인들이 저거 다 이름을 써서 보관한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쫙 둘러보니까 거기서 우리 산악인이었던 고상돈씨가 거기서 만년선에서 그걸 정복하다 죽었어요 그런데 고상돈씨가 세계제일의 정상인 에베르스탄을 정복하면서요 그 정상에다가 두 가지를 놓고 왔대요 첫째는 대한민국 태국길 꽂아놓고고요 두 번째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놓고 왔답니다 여러분 등산가들이 거기다가 성경책을 두고 왔는데 그 이유는 누구든지 이 에베르스 산보다 더 높고 귀한 하나님 말씀에 은혜받기를 원해서 거기다 두고 왔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산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특히 다섯 개의 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산은 구약창세기 22장이 나오는 산으로 아브라미 나이 백세여든 아들 독자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약속을 받은 산인데 이 산이 바로 모리아산인 줄 믿습니다 이 산에서 아브라미 독자이삭을 바칠 때 그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고요 이 산은 죽지도 않고 수양을 대신 바치게 되고 복을 받되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무리아 같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받은 일명 여호와 이래 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아브라미 모리아산과 여호와 이래의 축복을 받는 약속이 이번 성에 이번 성에 보장되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가 나이 40이 되도록 이집트에 최고학부를 낳고 석사 박사기를 다 받았어도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해서 일할 수 없었지만 나이 80이 되세요 성령의 불을 받고 권두기의 집하기를 붙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추내내는 산이 있으니 이 산이 바로 출애극기 3장에 나오는 호랩산입니다 이 호랩산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광채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미대한 광야에서 이들의 양떼를 짓냐고 좋은 사람이다 해서 시커먼 얼굴이 됐지만 호랩산에서 여호와의 불을 받고 광채라는 인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이러문도 세상 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심령과 육체가 거무트리하게 어두워졌을지라도 오늘 이 성해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라는 호랩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출임의 무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 산은 연항리상 18장이 나오는 산으로 여러분이 자른 엘리야가 큰 불을 내리게 한 산이 있으니 이 산이 바로 갈멜산으로 거짓 선자 850명을 기숙랑가에 수장시켜버리고 3년 6개월 만에 피를 내리게 한 산입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이란 뜻이 뭐냐 사람의 뼈다귀란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뼈다귀가 얼마나 보게 용축합니까 이스라엘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심령상태가 보기 용축한 사람의 뼈다귀가 같지만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 바싹 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마른 뼈가 들지라도 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광어의 것은 바싹 타버리고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나오는 이 산은 오늘 본문 누가 본 9장 28절에 나오는 산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용모가 시원하게 변한 산이 있는데 이 변한 산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 세 제자가 주님께 말하길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살자고까지 한 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산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림하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할 때 이 산에서 흰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니 갈릴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고 쳐다봤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들을 바라보고 말하길 갈릴 사람들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냐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가신 분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산은요 제수록에 보면 천천만만의 성도를 꺼내리고 지상에 제림할 여러분 감남산이요 시온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온산이란 뜻이 뭐냐 동쪽의 빛이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 어둠 밤이 지나면 동쪽 하늘에서 해가 떠오르듯이 영적인 밤이 지나면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이 떠오르시고 부른받은 성도들은 보다 신부로 단장하여 들림받을 것이니 오늘 이 강남 금식교대에 올라온 성도들은 그때 하나도 빠짐없이 어린 양의 시온산에 들림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발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부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제자지만 나머지 아홉 제자는 산할에 죄 많고 시끄럽고 시계질도 많은 산할에 다투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도 산상에 실려간 성도가 있는가 하면 산할에 세속주의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왕 성도로 다르면 산할의 세속주의 성도가 되지 말고 산상에 실려간 영적인 성도가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발합니다 믿습니까? 자 세속주의 신자가 뭡니까?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세속주의 신자라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춤을 추고 일주일이면 한번 딸랑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가 있나 새벽 기도가 있나 적당하게 세상 돌아가는 듯이 믿는 그런 신자가 세속주의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강남 금식거들에 올라온 성도들은 이번 성회를 통해서 모두가 신령한 영적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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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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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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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하나 둘이 염내 나도 이겼네 너도 이겼네 나도 사탄을 이겼네 나도 이겼네 너도 이겼네 나도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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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나도 사탄을 이겼네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산의 역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네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이 변화산의 역사는 따라합시다 간절히 부르시죠 기도할 때 일어난 역사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간절히 기도할 때 희한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간절이가 뭡니까? 이 간절이란 말은 그냥 여러분 쉽게 표현해서 소금에다 간을 절여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간이 절여질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기도에는 응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웰마라는 흑인 소녀가 태어났는데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어린 딸을 고쳐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9년 동안 병원을 다녀봤지만 치료가 안 됐습니다 이 웰마에 묻힌 어머니는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이나 가리지 않고 목숨 걸고 성전에 나가서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이 없다고 가르쳐주신 아버지요 내게 능력 주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인 죽겠사를 일으킨다고 하신 주요 도와주옵소서 역사 여주옵소서 하면서 2년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새벽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귓가에 음성이 들리는데 네 믿음이 그도다 여이라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알렐루야 웰마는요 그때부터 기적적으로 비틀거리면서 보조기를 떼고 걷기 시작했어요 보조기를 떼고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그가요 1960년 로마 올림픽에 미국 육상 대표선수로 발탁이 돼서 100m, 200m, 3m 육상에서 금메달 상관왕이 된 세계를 경악시켰던 그 유명한 육상선수 웰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간절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는 기적의 하늘문이 열릴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믿습니까?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은 너무너무 가난해서요 초등학교 2학년밖에 못 나왔지만 그는 믿음으로 기도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는 인생을 살면서 19번의 실패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오륜 가운데 신앙을 버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은 것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기도로 대통령이 됐고요 그는 자기 집무실에 아침에 출근해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자기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대로분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기도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목표를 정하고요 세 번째는 간절히 부르짖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은 새벽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될 때는 다른 시간에도 정해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와서 이 국제적인 정말 쟁작한 여러분 포스터 보지 않았어요? 우리 원자가 목사님이 보동분이 아니에요 천명 이상 목회 안 하면 세우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국의 기사선 같은 목사님들만 이 감단에 세우는 거예요 제가 다 은혜 받았던 분들이 나하고 같이 있어서 나는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 정도예요 여러분 시간이 될 때 올라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금년엔 주일성수를 꼭 한다 금년엔 온전한 11주를 얼마를 드리겠다 구역장은 우리 구역을 몇 명을 만들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그다음 간절히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오래전에 서울에서 우리 교회 유년수 권찰이라는 권찰이 이사를 와가지고 광명아파트 서민아파트 4측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어느 날 교구 담당 여존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그 유년수 권찰 아기가 돌인데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가는 데가 너무 많아서 이 돌예배는 내가 갈 수가 없어요 장로님 내서 해당가? 왜? 장로라고 간다고 또 그러잖아 그래서 아예 안 가요 정말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문상도 우리 집사람이 대신 가고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주는 거 내가 주례를 써준 거 아니면 내가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사람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런데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제발 좀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 얘기 좀 꺼내지 마세요 난 지금도 시금치는 안 먹어요 내가 시험에 시자만 들어도 시급해가지고 끌적하면 시험 들었다고 말이야 시험 들 것 같아 시험 들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안 가시면 그래서 갔어요 그때는요 돌반지를 하나씩 해서 그때 돌반지가 돈 수만 원도 안 갔어요 지금 비싸서요 현찰로 줘 그런데 그때는 돌반지 딱 하나 해가지고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옆에 남편이 김정열 씨라고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김정열 씨 교회에 나오고 전도했어 이분이 돌반지 하나에 콧겨갖고 교회에 나왔다 그런데 한 1년쯤 지났을 땐가 이 김정열 집사님이 나한테 간증한 거야 어느 날 내가 새벽 기도를 피곤해서 못 나갔는데 그때 김태교 부목사님 수석부목사가 있을 때인데 새벽 7시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사택으로 내가 새벽 기도를 못 갔는데 목사님 큰일 났대 그럼 뭐냐 그러니까 어젯밤에 윤현수 권찰하고 김정열 씨하고 부부가 반 9시쯤에 김정열 씨가 술 한잔하고 돌아가서 부부싸움을 했대 부부싸움을 하고 홧김에 내려오다가 옛날에 아파트 입구가 알루미늄 물에서 현관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먹을 내주는 게 동맥이 끊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응급조치를 해서 지금 길병원에 있는데 아직도 수술 안 했대요 그래서 내가 구루동에 유명한 병원에 있잖아요 빨리 119급차를 옮겨라고 그래서 급히 옮겼는데 너무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팔을 안 잘르면 생명이 위험하다 그래서 팔을 잘랐어요 팔을 잘랐는데 이 수술비가 보통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 사장님이 좋게 봐가지고 산재로 처리를 해줬어요 그런데 산재로 처리해주면 이게 조사가 나오더만 그 보험공단에서 젊은 대리가 조사를 나왔대요 그런데 전화번호 확인해가지고 목사는 별거 다 해야 돼 목혈남은 그래서 우리 인천에 오면 로얄호텔이라고 일찍이 커피숍인데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 사실대로 했어요 사실은 부부싸움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데 그 14.5평짜리 광명아파트 조그마한 아파트 그거 만약 치료비로 들어가면 이 가정 깨진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눈 감고 끄덕끄덕 거리더니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 잘됐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손이 잘렸으니 직장 나갈 수가 있어야지 이 집사님이 다니는 뭐냐면 이런 거 만들어내는 자동화 기계 만들어내는 회사에 다녔어요 언치 성실하니까 사장이 나오라고 그랬어 그래도 못 나오고 집에 있는데 그런데 그때 마침 어느 회사에 3억 5천짜리 이 김정열 집사님이 간증한 건데 3억 5천짜리 기계를 납품했는데 이 기계가 돌아가다 쓰고 돌아가다 쓰고 그러더래 인류 기술자들을 아무리 보내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다 쓰고 돌아가다 쓰는데 지금 이걸 못 고치면 3억 5천을 배상을 해주게 생겼어요 사장이 자기 전 직원을 다 데리고 가서 수리를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했는데 원인을 못 찾는 거야 계속 돌아가다 쓰고 돌아가다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가망이 없으니까 이 사장이 속상하니까 안 믿으니까 담배 한 대 필라고 딱 했다 보니까 김정열 씨가 옆에 서 있으니까 김정열 씨 당신이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 이 김정열 집사님이 자기가 나한테 간증했는데 그때 무릎을 꿇었대요 무릎을 꿇고 5분 정도 기도했대 간절히 기도했대 하나님 두 손 멀쩡한 기술자들도 못 그쳤는데 나 한 손밖에 없는 내가 죄송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나 같은 병신이 이걸 어떻게 고칩니까 그러고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대 거기서 자기 기술자들과 함께 온 직원들 다 쳐다보고 있고 그 회사 직원들 다 쳐다보고 있는 데서 기도했대 5분 정도 사장이 쳐다보고 있는데 일어나서 조금 만지고 툭툭툭 건드려 스위치를 돌렸는데 지금까지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고 도와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교회가 붕 일어나고요 기적도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가 잘 되고 모든 범사에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지금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지금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지금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삼으로 예수를 믿고 과거에 잘못된 성격 과거에 잘못된 인격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여러분이 다 됐으기를 추천드립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다 변화됐습니다 수전 냈던 삿개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자선사과로 변화됐고요 알렐루야 수가성 그물가에 윤랑여성이 예수님을 만나니 전도비로로 변화됐고요 김익도 같은 완악한 깡대가 예수님 만나니 부흥사가 됐고요 여러분 막동이 구봉서가 예수님을 만나서 불받으니 아프리카에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요 장로님이 돼서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디가 변화되니까 미국의 댄스우리 변에서 예배당이 되어지고요 술집이 변에서 부흥의 장소가 된 줄 믿습니다 이 한국 초대교회 때 김익도라는 유명한 깡패가 있었어요 이 김익도는 깡패 안악산의 유명한 깡패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에 갈 때마다 서랑당에다 빌면서 오늘 재수없는 김익도 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그리고 침뱉으면서 오늘 재수없는 김익도 좀 안 만나게 해달라고 한낮은 수알란 수알란 성교사님이라고 여자 성교사님이 전도질 들고 전도를 했어요 전도질 들고 지나간 사람은 예수염이 되세요 예수염이 돼 천국 갑니다 그리고 전도질을 줬어요 그런데 김익도라는 그 깡패가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 유명한 깡패인지 모르고 청년 예수염이세요 예수염이 돼 천국 갑니다 전도질 줬더니 이 김익도라는 청년 깡패가 그냥 코를 확 불고 집어던지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알란 여성교사님이 뒤에서 청년! 전도질 갖고 콧불먹고 썩어요 그러니까 김익도라는 깡패가 뒤돌아버더니 쌍쌍쌍으로 시작해서 쌍쌍쌍하고 갔는데 그때부터 코가 근질거리는 거야 코가 썩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을 하고 한국의 유명한 부흥각세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살아가는 성대로면 예수님의 능력은 변화의 종교예요 권능의 종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이 변화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색깔이 변했다 크게 봐요 색깔이 변했다 묵미 건조한 맹물이 붉은색으로 변했으니 왜 뭔가 변했다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외모도 변해야 돼요 술집 마담만에 먹고 나오면 되겠어요? 그냥 속이 다 보이는 거 그런 거 잊고 나오면 되겠어요? 예수 믿으면 외모부터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말해요 부격자로 있을 때 우리 동성교에서 내가 있을 때 여선생이 있는데 저녁에도 오는데 민스커틱 가서 빤스가 다 보여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 이기지는 못할 때 싸우려고 달려들고요 쌍육을 하고 그나마 나를 제일 무서워했는데 나한테 막 그러는 거야 그러냐 한번 기도회 할 때 그냥 머리끄댕이 나 흔들어 젖혔는데 방언이 터져버렸어 그냥 잡아 흔들어 젖혀더니 머리가 쑥 빠진 것 같더라고 근데 그냥 아파서 하다가 방언이 터져버렸어 은혜 받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암흑의 선생 하니까 저녁에는 벌리고 앉았더니 얼마나 안전이 그 다음부터는 길어지고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변화되는 거야 여러분 외모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여러분의 외모가 변화되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두 번째 따라오세요 맛이 변했다? 그게 봐요 맛이 변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 맛있는 인간이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맞대가리 없는 장로가 되고 맞대가리 없는 안수입사 되고 맞대가리 없는 권사가 되고 맞대가리 없는 직군자가 되고요 남전도 여전도 회장이 되면 안 돼요 맞대가리 더럽게 없는 사람들 많아 예수를 믿고 변화받았으면 맛이 변해야 돼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맛이 변해요 은혜로운 장로가 되고요 은혜로운 권사가 되고요 은혜로운 집사가 되고요 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옵시다 자리가 변했다 그게 봐요 자리가 변했다 그전엔 저 문 밖에 있던 물통이 이제는 방 안으로 들어왔으니 예수 믿기 전에 저 문 밖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성전 안에 은혜 안에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리가 변화되길 추천합니다 가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 되길 바랍니다 불평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질병의 자리가 건강의 자리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따라옵시다 값이 변했다 자, 값어치 없는 인간이 예수를 믿으니 고귀한 존재로 변화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추천합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유명한 명물이 둘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어느 목사님인데 은혜가 얼마나 없는지 얼마나 메마른지 별명이 뭐냐 마름막대기 목사야 얼마나 은혜가 없는지 어느 개를 가든지 6개월 못 겨뛰고 쫓겨나는 거야 은혜 없는 목사로 쫓겨나는 거야 또 하나 그 도시에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교인들이 하도 싸움질을 잘하고 얼마나 은혜 없는 교회인지 목사 잘 쫓아내기로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이 마름막대기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어떤 목사를 보내도 6개월을 못 버티고 쫓겨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름막대기 목사님이 노회장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노회장님 갈 만한 교회 하나 없습니까? 하고 소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노회장님이 이 사람아 당신이 갈 교회가 어딨냐고 핀잔을 주는데 누가 밖에서 계십니까? 하고 들어오는 거야 누구요? 하고 문 열어주니까 마름막대기 그게 장로님이야 그래서 장로님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아 예 우리 교회 올 목사님 한 번 안 계실까요? 그러는 거야 이 노회장님이 여보세요 장로님 당신의 교회 갈 목사가 어딨어? 하고 보니까 옆에 마치 마름막대기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여기 마름막대기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을 모시고 가겠습니까? 하니까 급하니까 노회장님 누구든지 보내만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노회장님이 장로님에게 다짐을 받았어요 이번에 가는 목사님 잘 모시지 못하면 그 교회를 폐쇄시키겠다고 다짐을 받았어요 자 이번에는 마름막대기 목사에게 얘기했어요 여기 마름막대기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번에 가서도 만약 쫓겨나면 목사 자격이 없는 줄 알고 목사직을 떠나시오 단단히 담불해서 자 이 마름막대기 교회에 마름막대기 목사님 부인해서 궁합이 잘 맞아 이 마름막대기 목사님이 첫 설교라고 은혜 없는 목사라고 쫓겨날까봐 말씀을 전하고 통성기도 시켜놓고 뒷물으로 도망가가지고 산속의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주간 내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또 주일날 되면 말씀 전하고 또 만나서 얘기하다가 은혜 없는 목사로 쫓겨날까봐 또 통성기도 시켜놓고 또 뒷물으로 도망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교회 성도들도 서로 비차 조심했어요 한 3개월쯤 지나서 이 노회장님이 궁금도 하고 시찰도 할 겸 이제 교회를 방문하려고 교회 가까이 왔는데 소리가 굉장히 큰 거야 가슴이 털컹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또 싸우는구나 노회장님이 더 가까이 갔더니 더 크게 들리는 거야 노회장님이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어쩌다고 그런 게 그런 목사를 보냈는 거 이제 신문에까지 나게 생겼구나 하고 예비당 문을 활짝 놀랐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성령 충만 기도 소리 찬송 소리로 성령 충만해서요 천지가 진동하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야 했더니 이 장로님 말씀이 걸작이야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마름막대기 교회에 마름막대기 목사님 오셨어요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을 충만해 받길 바랍니다 값이 변했어요 값어치 없는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면 고귀한 존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시 번째는 따라합시다 용도가 변했다 그게 합시다 용도가 변했다 자 발 씻고 설거지하는데 필요한 물이 잔치집 내빈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가 됐듯이 과거에 쓸모없던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쓸모있고 가시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니 이런 갈릴리 가나의 변화 역사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추원합니다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갈릴리 천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를 시켰네 나의 모든 것 하나도 그 피로도 속받았네 하님은 나의 구원의 시원인 내게 정대함 없겠네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갈릴리 천국길이여 지금 나의 갈릴리 천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를 시켰네 나의 모든 것 떠나고 그 피로도 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시원인 내게 정대함 없겠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는 영국의 유명한 명설교가 스포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배당에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새로 예배당을 잘 짓고 낮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 시간이 됐는데 한 시간 전부터 비가 억수같이 엄청나게 폭으로 쏟아졌어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한 사람도 안 왔어요 한 시간을 기다려도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웬만한 목사님 같으면 대충 오고 들어갔는데 이 스포전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혼자서 강단에 올라가서 종을 땡땡땡 치고 이제부터 우리 찬송가 279장 부르겠습니다 이내하신 구세주여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천장 위에도 계시고요 의자 위에도 계시고 의자 밑에도 계십니다 아 그리고 설교를 했어 아 그때 마침 의자 밑에 도둑놈이 숨어있다가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지 이 도둑놈이 새로 예배당을 지니까 훔쳐갈 게 없나 하고 돌아보니까 벽시계가 좋은 거 있으니까 보직에 싸고 나가려다 목사님들이 숨어있다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알았지 나와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스포전 목사님이 이 도적이라도 있으니 좋아가지고 그를 오라고 해서 안숙이 됐는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이 도둑놈이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고 완전히 변화돼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도둑대장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더니 1년 동안 전도를 300명을 했는데 도둑농만 300명을 전도해 보더래요 그래 그가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별명이 뭐냐 도둑 장로야 그래서 이 스포전 목사님이 유명해지고 그 교회가 2만명 이상 모이는 지금으로 치면 여의도 순봉계 같은 그런 큰 그런 교회에요 그 당시 2만명 모이면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런 도둑놈 하나만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변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들여러분 우리도 따지고 본 도둑놈들입니다 주의를 도적자는 주의도적이요 하나님의 거 11절 도적자는 11절 도적이요 하나님의 감사치 않은 감사 도적입니다만 이번 성회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변화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승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 변화산의 역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곤 합니다 박 목사의 음성 듣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차단에서 일할 때 사무엘아 사무엘이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뽕나물을 재배는 아무스에게 아무스야 아무스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일어나가서 이혼했습니다 에스겔도 바벨룸 크발강가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에스겔아 에스겔아 하나님의 음성을 환상 가운데 들려주셨고요 밤의 색도상의 사울에게도 사울아 사울아 심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의 설교를 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병든 자가 났고요 그때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때 길이 열리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추원합니다 시간 때문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조그맣게 갔습니다만 우리 형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있을 때 간증하려고 그랬더니 갔어요 제가 지금 오늘 오신 김보 권사님이라고 우리 제 위에 형님 형수인데 박중순 장로님이라고 그 집안이 영동인데요 한국 초대교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이야 그런데 그 형수님 언니가 불교 믿는 아주 그냥 골수인 그런 집안의 남자하고 연애를 했어요 영동에 이 모텔업을 어머니가 했는데 그 남자 그 불교 어느 절간에 불교연합회 회장이야 그런 정도 골수이야 결혼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거 핍박해서 교회 교자도 하나님의 하나자도 못 내놓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첫 딸을 낳았는데 지연이라는 이쁜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100일이 다 돼가지고 사람들이 눈을 맞추고 웃기면 웃어야 되고 눈을 맞추는데 안 맞추니까 이 애가 좀 이상하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가까운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 아이 눈이 이상했다면서 소견서를 써주면서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에 가보라는 거야 그 서울대학병원에 특진을 신청해서 유명한 안가 박사님을 만났는데 검사를 했는데 이 아이는 눈이 있잖아요 검은 게 그 안에 눈 동자가 있어야 하는데 눈 동자 없이 기형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을 가든 어디 가든 고칠 수가 없다는 거야 기형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아버지가 울면서 차를 타고 어머니가 있는 영동으로 내려갔어요 동네 입구에 들어가니까 옛날에는 트랜카드도 걸어놓고 도로 쪽에도 걸어놓고 막 그랬잖아요 동네 포스타 있고 그런데 보니까 부흥 심령 부흥성애라고 써있는 거야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교회 가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는데 그러는 거야 가보니까 정전이 돼서 불 꺼져 있고 막 기도하고 울고 막 그러고 있더래 그러니까 불 꺼놓고 우리가 통성기도 하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정전이 된 걸로 한 거야 거기서 아무도 안 보이니까 자기도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딸 눈 좀 뜨게 해달라고 우리 딸 눈만 뜨면 나도 예수 믿겠다고 통곡하면서 울은 거야 그러고 엄마인데 갔는데 신월동에 큰언니 부부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데 너무 진실하게 잘 믿어요 그 소식을 듣고 빨리 올라오라고 그래서 같이 40일을 작정을 하고 교회에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40일 동안 그 아이 눈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38일째 되는 날인데 38일째 되는 날인데 비몽사모니 너무 피곤해서 잠들듯 했는데 비몽사모니 환상을 봤는데 여의도 광장 같은 큰 별인데 꽃밭에 예수님이 자기 딸 지연이를 품에 안고 자기를 바라보고 그러더래 내 눈물이 하늘에 닿구나 그러더니 자기 딸 지연이를 자기한테 안겨주시더래 그러고 막 가시더래 그래서 예수님 하고 부르니까 뒤를 돌아보시고 하는 얘기가 나는 갈 데가 많다 그러고 그냥 가시더래 그럼 깨보니까 환상을 본 거야 그 길로 돌아와봤더니요 애가 눈을 떠가지고 눈이 보여가지고 눈 동자 없이 봐가지고 벌레를 잡고 내가 자기 아버지가 간증하고 있는데 옆에서 내가 봤을 때 벌레를 잡고 앉아서 그런데 눈 까두어 봤는데요 신기한 거야 눈 동자가 없는데 보는 거야 그 아이가 작년에 결혼했고요 그 아버지가 장노님이 되고요 그 시어머니가 개종해서 혼사님이 되고 3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세상은 시끄러운 소리 유혹의 소리를 꽉 차 있습니다 레디오도요 기독교 방송을 들으려면 채널을 기독교 방송으로 돌려야 되고요 텔레비도요 KBS를 볼려면 KBS로 화면을 돌려야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천국 방송국 기도의 채널에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는 세 가지 음성 세 가지 소리가 있었어요 첫째는 뱀의 음성입니다 이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음성입니다 이는 남편 아담과 아내 하와의 소리였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담하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자꾸만 뱀의 소리 마귀의 소리 사람의 소리만 듣다가 범죄하고 넘어진 거예요 사실 남자는요 여자 말에 안 넘어갈 재간이 없어요 근데 끝까지 남편 하나 전도 못해서 빌빌거리면요 그 문제 있는 거야 여러분 정말 끈질기기도 하고요 남편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움직여야지 믿습니까? 집에서도요 남편 올 때 주자면 좀 깨끗하고 좋은 깔끔한 옷 좀 입고 있고요 뭐 어디 잔치집 강할 때는 그냥 할렐루야 붙이고 그냥 귀걸이 코걸이 다 붙이고 이쁘게 공하면서 남편 올 때는 그냥 귀신 산바람 머리에 눈꼽혀 있고 웃으면 고춧가루 껴 있고 그런 놈은 직구석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아니 그리고 왜 집에서 남편 남내고는 왜 있는 거야 웃는 거 다 전과자야 그 이번데 해피 림은 또 적국지인데 구멍이 뚫려갖고 적국지 다 보여 여러분 직장에 가면 미쓰림 미쓰림이 그냥 엉덩이 흔들면서 과장님 대장님하고 얼마나 친절한데 집이라고 돌아보면요 돼지 우리처럼 해놓고 그러면요 어떤 남자가 좋겠어요 그래요 어느 동네에 아주 그냥 부부싸움을 잘하는데 아주 지독한 부인이 있어서 그냥 부부싸움을 죽여라 죽여라 싸우다가 그냥 나중에 그냥 어느 날 그냥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 장례를 치르는데 지금은 장례식장에 옛날에는 집에서 출었잖아요 5층 아파트에 거기인데 장례를 치르는데 운구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운구원들이 가다가 그만 실수해가지고 벽에 부딪혔네 죽은 부인이 깨어났네 아 지금 깨어났으면 점장치 있으면 좋은데 또 뭐 저것만 하면 내 남편을 뒤들고 그냥 죽여라 죽여라 그래 또 심장마비로 죽었네 내 딸이 다 또 장례를 치르는데 운구원들이 가는데 아이고 아이고 남편이 가다가 어? 그 부딪힌 구둥이 기둥이 늦쯤 오니까 아이고 아이고 기둥 조심해요 기둥 조심해요 또 깨어날까봐 어느 동네에 금실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얘기해줄까요 설교 언제 일찍 끝내려는데 어? 얼마나 금실이 좋은지 몰라요 어? 부부가 인꼬부부로 소문났어요 근데 부인이 또 죽었네 그 장례를 치르는데 운구해가지고 옛날에 매장했잖아요 매장 산에 가서 관을 집어넣고 허물는데 막 남편이 나도 한 개 묻어달라고 막 그 손으로 들어가는 거야 온 동네 사람들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어? 장례가 다 끝났는데 옆집 아줌마가 뚝방 쪽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영희 아빠가 소주를 뚝방해서 까먹으면서 영희 엄마를 묻혀서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그러고 있는 거야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남편한테 와서 얘기했어 여보 여보 내가 뚝방 쪽에 지나가다 보니까 영희 아빠가 영희 엄마를 못 잊어가지고 소주를 까먹으면서 거기서 그렇게 흘쩍 흘쩍 오고 있더라고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이상이 있는데 이쁜 년 이쁜 년 그러고 있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남편이 쳐다보면 쫙 질려보더라 질긴 년 그러더래 무슨 소리지 못 알아든더만 일찍 죽어져서 이쁜 년이고 아직도 살아있어서 질긴 년이란 말이야 제가 그 인천의 청산 사우나라고 있는데 얼굴이 많이 팔렸잖아요 그래서 가면 수건을 이렇게 두르고 있고 사우나가 있는데 그 사우나 안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한 60 다 된 아주머니 세 분 오고 60대쯤 된 아저씨 한 분이 네 분이 숙 들어오더라고 수건을 이렇게 가리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야 어느 50대 아주머니가 저녁 때 여기 미성년자 없죠? 잠잘 때까지 생각이 나서 딱 포즈를 채우고 있었어요 남편이 문을 숙 열더니 위아래 훑어보더니 문 딱딱 그냥 나가는 거야 이 아주머니가 너무 기분 나쁜 거야 다음 날 그냥 가서 백화점에 가서 야리꾸리한 옷을 하나 딱 샀대요 딱 입고 딱 포즈를 채우고 있어요 문을 딱 열리고 또 보더니 남편이 위아래 훑어보더니 문 딱 그냥 가는 거야 너무 열받아서 그 다음 날은 이 아주머니가 아무것도 안 입고 쫙 포즈를 채우고 있었어요 문을 딱 열리고 남편이 쳐다보길래 그랬대 여보 내가 오늘 원초적인 옷을 입었는데 뭐 느끼는 거 없냐고 남편이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헌다니가 야 데려나 입고 다니라 데려나 입고 그럼 문 닫고 나가더래 여기 충청동 가 하나만 더 할까 이 조한장록의 원로 목사님들이 나겸일 목사님이 재미있어요 거기 의용점이 있는데 간날은 젊은 사모님이 팍 들어오더래요 오더니 씩씩거리면서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더래요 얼굴이 빨개하고 점잖은 양반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부인 죽으면 남자들이 화장실 가서 돈 쓰면서 웃는다며요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이 점잖은 양반이 얼굴이 펄개가지고 한마디 했는데 다 뒤집어졌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도 그런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다 뒤집어졌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남편 전도하길 추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강남 금식교단에 올라온 사랑하는 성대로 분들은 마귀의 음성 사람의 음성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추구합니다 주의 음성